머리는 살을 떼 보자. 한 번! 아니 일단 잡싸보고 말해. 알았지? 한 번 찍먹 해보셔. 왠지 본인이 하고 싶은데 뭐라고 할까봐 영업하는 것 같은데? 아니야. 그렇지 않아. 얼른 하자. 잠시만요. 뭐하세요? 아 이거 살 어느 부분 파내야 될지 말랑말랑하는지 눌러보는 거야 지금. 살 있는 부분 찾는 중인 건데 뭐? 노시는 줄 알았죠. 그거 아니거든. 뭔가 연필 깎는 기분이야. 나무 깎는 기분이야 지금. 여기까지 한 번 가보자 일단. 여기 깎여. 깎여. 연필 깎이냐고. 응. 자 일단 까보자. 깎이는지 안 깎이는지 깎여. 좋아. 잡지는 되게 큰데? 아까 비주얼 쇼크인데 이거 좀. 칼이 잘 들어가 입어주기. 와우. 너 좀 그냥 나와주지 않을래? 얘야? 제발. 일단 살이 한 점이 나오긴 나왔어. 여기 보다. 어휴. 어휴. 무슨 소리야. 으악. 아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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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럼 반대쪽 살려주세요 해보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비주얼 쇼크야 이거 울지마 살려주세요 잠깐만 정신 나갔냐고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그걸 듣고 있는 내가 더 정신 나갈 것 같아 정신 나갈 것 같아 울지마 일단 여기 살도 좀 도려내고 이렇게까지 고생했는데 참치 모를 수 있어? 이거 판대니까 참치 머릿살만이라고 너무 가시락인 거 아니야? 어? 나 보지 말라고 그쪽으로 돌려 놓은 건데 이쪽 쌀이 더 맛있어 보이지 않냐? 저쪽 쌀은 못 먹는 걸까? 피 먹어서? 그래 보이지? 먹으면 오늘 비릴 것 같아 그치 확실히 달라 얘 뭔가 색깔이 조금 다르지? 이게 처음에 한 거 두 번째 한 거 원래 살이 이 색깔이어야 되는데 얘는 부딪혀가지고 아까 그쪽에 되게 스크래치 많았잖아 이거를 단면을 이렇게 잘라보면 알겠지? 걷어내면 먹으려면 먹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먹고 싶진 않다 안녕 그러면 이제 뭐 먹어야 돼? 여기 정수리 참치야 참치야 머리를 내놓아라 머리를 내놓지 않으면 구워먹으리 기름 봐 반지르르함 이걸 중심으로 갈라주고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주는 게 맞겠지? 오케이 됐다 됐다 콕콕콕콕 콕콕콕콕 한 번 하니까 들어가면 참 쉽쥬 벌려봐 그래 네가 벌리기라도 해봐 아래집에서 올라오겠지? 아니 도마가 나갔어 끝 Tear 탈 알파가지고 아 끝 더 안 됐다 끝 쇠 저는 끝 저 기다려 엉 가 설교 니마 이거 볶을 수 있을 것 같아 이거 소고기 같애 꼭 살이 나 지금 굉장히 불신한 인필인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믿어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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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어 알겠어 날 믿어 생긴 게 소고기야 여기 뼈가 하나 있는 것 같고 이 사이에 이렇게 살이 한 덩어리가 더 있다 됐다 찐막 쑥쑥 뼈 하나 걸리고 안 되겠다 걸레가 돼있어 빠른 보기 그렇지 빠른 손절 가장 중요해 끝 정리하자 볼살 입천장 시간과 공업 많이 들였지만 눈 주변살 뭐해? 이 뒤 터지마 여기에 이렇게 붙어있던 설들이에요 이게 이제 익숙해졌어? 만지는 거 해 다음에 50kg 얼마나는지 한번 보자 누나 후추를 보내 하나 물어 하나 물어 감사합니다.